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어젯밤에 정사장님과 장은학 씨를 하고 바로 이어서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이거 버스가 이야 장난이 아닙니다 버스가 첫 대면하는 아이가 털 귀신 그물버섯이에요 식용이고요 또 솔방울 귀신 그물거섯이라고도 해요 다른 도감에는 털 귀신 그물버섯 또는 솔방울 귀신 그물버섯이라고 하네요 식용입니다 무섭게 생겼죠 생기기는 민자주방망이버섯 이명으로는 가지버섯이 옆으로 이렇게 활짝 폈 네요 활짝 폈습니다 칼이 있으면 가위로 딱 오르면 깨끗해 민자주방망이버섯입니다 이명으로는 가지버섯이고요 식용입니다 저 위에 노루궁댕이버섯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높게 매달려 있네요 아 노루궁댕이버섯입니다 하이고 하늘을 봐야 돼요 식용이네요 아이고 너무 높게 달려서 하하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노루궁댕이버섯 식용입니다 밤생망 그물버섯이에요 도감에는 불명으로 나오는데 식용입니다 밤생망 그물버섯이에요 도감에는 불명으로 나오나 식용입니다 그물버섯 종류는 거의 식용이에요 민자주방망이버섯 이명으로는 가지버섯 이라고 하네요 식용이고요 이렇게 색이 조금씩 조금씩 틀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차이가 많잖아요 이건 활짝 펴서 비를 흠뻑 물에 젖어서 이런 색을 띄고 있어요 이게 색이 이거는 완전히 지금 확 펴서 이래요 인자주방망이버섯 이명으로는 가지버섯 식용입니다 멧돼지들이 응가를 엄청나게 해놨네요 멧돼지 응가 옆에 버섯이 하나 나와 있네요 이 버섯은 저에게는 아주 추워거린 버섯이에요 이 젖버섯 아제비 버섯인데요 이 버섯은 전북 지역에서는 피버섯 이라고 해요 북을 끓여도 맛있고 탕을 해도 맛있습니다 젖버섯 아제비는 어릴 때 빨리 짜가도 따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금방 이 대에 벌레가 먹어요 아삭거림이 좋고 국물 맛이 좋아요 아주 맛있는 버섯입니다 어릴 적에 많이 먹던 버섯이에요 전북 지역에서는 이명으로 피버섯이라고 합니다 젖버섯 아제비예요 여기도 젖버섯 아제비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 젖버섯 아제비는 주로 갈때 있는데 솔밭에 많이 나요 근데 이렇게 짜가도 어려도 구멍이 속나 있죠 벌써 벌레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금에 담가서 우렸다가 벌레를 빼고 드시면 돼요 사각사각하니 맛있습니다 이명으로는 피버섯이라고 하는데요 참 추워거린 젖버섯 아제비 버섯이네요 맛있는 버섯입니다 식용입니다 큰 젖버섯 아제비가 비에 흠뻑 젖었네요 젖버섯 아제비예요 식용이고요 이명으로는 피버섯이라고 합니다 벌레가 참 잘 먹는 버섯이에요 대에 보면 이렇게 벌레가 먹어서 송송송송해요 아무리 어린 버섯이라도 벌레가 잘 먹어요 보라사리가 아이고 늦게 났네요 이 보라사리가 늦게 나왔습니다 보라사리네 갈색 그물버섯이네요 식용이고요 갈색 그물버섯입니다 식용입니다 이것도 사각사각해요 껍질은 안 벗겨지는 대신에 사각사각합니다 아 이 운때가 맞아야 됩니다 송이가 지금 활짝 펴갖고 찢어졌습니다 아우 기네요 길어 아 기네요 아 마지막 송이입니다 얼굴 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송이 자 또 송이입니다 자 송이가 지금 올라와서 피어서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지금 대가 끊어지려고 해요 뽑아보겠습니다 아 버섯 눈 눈 환 아이고 아따 요거는 정말 제대로 생겼습니다 아 아 아 멋지네요 으 자 3개 들고 으 축하합니다 아 아이고 올해 첫 사령입니다 송이 봤습니다 늦송이 좋습니다 야 이건 차 끓이 먹어야 되겠 송이가 아 인 달팽이가 다 뜯어 먹었습니다 아 내려가는 길에 아이고 정말로 이쁜 가지버섯이 아이고 가지버섯 유생들도 있고요 아 이쁘네요 막 올라온 가지버섯들이 이렇게 이쁘게 가족끼리 이쁘게 있네요 민자주 방망이버섯 이명으로는 가지버섯이라고 하네요 식용입니다 아 가족끼리 정말 이쁘게 나네요 요거는 나면서 작은기 나면서 썩었어요 새벽 4시까지 낚시를 하고 일곱시에 기상해서 아침을 먹고 아홉시에 산행을 했습니다 공강에 나와서 그래도 그래도 송이 이삭죽기 산행에서 아 정사장님이 아이고 송이를 봤습니다 저도 송이를 봤고요 송이 이삭죽기는 송이를 봤네요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